자 오늘은 알파벳 G 또는 J 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연습해 볼 거에요 첫번째는 두번 따라 읽기를 할 겁니다 자 처음에는 J 소리가 있는 경우 10가지를 읽어 볼게요 첫번째 자 잘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J 소리가 없는 경우 10가지를 읽어 볼 거에요 첫번째 소리 자 잘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G와 J 에서 나는 소리 J 와 없는 경우를 번갈아서 읽어 볼게요 따라 읽어보세요 첫번째 자 잘 읽었어요? 네 이번에는 반대로 읽기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 J M 하면 여러분은 M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선생님 따라서 J M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반대로 읽기에요 자 첫번째 소리 자 첫번째 소리 자 첫번째 소리가 없는 경우를 읽어 볼게요 J 소리가 없는 경우를 읽을 거니까 여러분은 J 소리를 J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M 하면 여러분은 Jam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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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읽어야 되구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읽는지 보여주지 않을 거에요 자 10개 단어 다 맞춰보기 바랍니다 자 시작 젠 어 어 젠 제일 어 징스 엘 엘 절 절 자 어떻게 쉽게 다 따라 했나요? 자 오늘은 알파벳 G와 J에 나오는 젠 라는 소리 그리고 젠 소리가 없는 경우를 연습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.